안녕하세요. 프리티가든입니다. 오늘 다섯번째 날 1세트부터 또 10세트까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똑같이 12개에 65,000원이구요. 택배비 포함 연락처는 이쪽입니다. 지금부터 마 1세트, 밥그림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. 알바뷰티, 하월야, 방울붕랑, 보라공주구요. 네, 이거는 항울한 영꽃, 라일락, 머니메이커 금, 수련, 수련입니다. 수련이구요. 비치프리데, 미니엄자, 썸버스트 철학, 네, 이렇게 해서 12개 1세트, 마 1세트입니다. 65,000원이구요.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마 2세트로 갑니다. 마 2세트, 네, 휴밀리스, 밥그림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. 세트마다. 샬롯, 네, 그리고 비치프리데, 방울복랑, 멀로, 네, 그 다음에 머니메이커 금, 보라공주, 네, 로우, 그 다음에 메다솔, 메다솔 철학, 메다솔화, 그 다음에 이거는 미니엄자, 복숭아미인이네요. 복숭아미인, 네, 그래서 12개 1세트, 이것도 마 2세트,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 마 3세트 퍼플 틴트 밥그림 샬롯 비치프리데 라일락 아리엘 그 다음에 요거는 아메치스 머니메이커 금 방울복락 로우 미니엄자금 요거는 해당화 아니 홍매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열두개 한세트 마 3세트 그 다음에 마 4세트입니다 집시 치아와 앤시스 밥그림 둥근 비치프리데 마리아 샬롯 네 요것도 동군비치프리데 같은데 비치프리데 머니 메이커 금 강울복랑 로우 미니엄자 수연 수연입니다 수연 이렇게 해서 열두개 한세트 요기도 마허 그 다음에 마5세트로 갑니다 밥그림 여기는 문스톰 알바뷰티 수련 나일락 비치프리데 그 다음에 방울복랑 네 머니메이커 금 라피네 라피네 그 다음에 이건 놓친거 라울 라울이구요 미니엄자 라울 네 요렇게 한세트 열두개에 65,000원입니다 택배비 포함이구요 요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 식스 세트 잡그림 멀로쳐라 네 문스톤 라일락 멀로 군생 그 다음에 러우 그 다음에 방울복랑 머니메이커 금 그 다음에 이건 뭐지 파스텔 그 다음에 비치프리데 미니엄자 네 이거는 춥냉하고 모둠이네요 석연아 뭐 그리고 을료심 이렇게 모둠으로 세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두개 이거 한세트 65,000원입니다 마 식스 세트 그 다음에 마 세븐 세트는요 네 밥그림 올팻 휴밀리스 러우 네 둥금비치 후리데 라일락 그 다음에 방울복랑 머니메이커 금 그 다음에 이거는 홍민 파스텔 미니엄자 크리미 크리미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열두개 한세트 네 마 세븐 세트 65,000원이고요 마 마 에이세트 마리아 밥그림 그 다음에 문스톤 그 다음에 방울복랑 라일락 그 다음에 문스톤 이게 문스톤 아닌데 뭐지 문스톤이라고 돼있지 이거 문스톤이 아니잖아요 뭐지 아르케인 그 다음에 로취 로쥐 로쥐 로우 머니메이커 금 비치프리데 미니엄자 수연 이렇게 해서 이것도 12개 65,000원 한세트 택배비 포함 연락처는 요깁니다.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. 마8이었구요. 그 다음에 마9 마9 문스톤 블랙블루아나철화 블랙블루아나철화 밥그림 방울복랑 머니메이커 금 라일락 그 다음에 로우치 러옵 요거는 월민 네 요거는 라울이네요. 어 라울 세트가 아주 예쁘네요. 이거 라울 한세트 미니엄자 네 요거는 마커스인가 마커스 아니 요거는 네티지아구나. 네티지아 요렇게 해서 한세트 열두개 마9세트구요. 마세트의 마지막 마10세트 문스톤 마10세트 문스톤 네 블루서프라이즈 네 블루서프라이즈 밥그림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구요. 러우 러우구요. 방울복랑 네 그 다음에 머니메이커 금 네 요거는 신데렐라 네 멜러웰러 네 멜러웰러 그 다음에 이거는 파스텔 미니엄자 네 석연아 네 이렇게 해서 열두개 이것도 65,000원 연락주시면 되구요. 네 오늘 또 가나다라마 5일째 네 이렇게 세트로 특별 할인세트 네 이럴때 여러분 많이 구입하셔서 예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 힐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